한국방송 2021년 10월 10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도깨비가 다닙니다 도깨비가 다닙니다 저는 지금 몇개월 만에.. 예전에.. 도깨비가 다닙니다 잠깐만.. 도깨비가 다닙니다 저거 물소리인데..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도깨비가 다닙니다 개구리아 나와봐 잠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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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가 다닙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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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닙니다..잠깐만.. 소리 소리..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도깨비가 다닙니다 어디에 계세요? 도깨비가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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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 잠깐만요!! 혼자가..뭐에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뭐야 저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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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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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누구 계세요? 소리..소리..소리..소리.. 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를 위한 도전.. 소리..소리가 부서져..소리는 구두.. 소리..소리가 부서지된 stereotype.. 소리..소리가 맞췄고.. 여러분들 방폭됩니다 여러분들 방폭됩니다 여러분들 방폭돼요 방폭됩니다 방폭됩니다 방폭됩니다